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고급 필터의 조건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위치 제2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합니다. 조건은 첫 번째 학년이 중1이고 뭐 뭐 이고니까 end함수가 필요하네요. and 입력하시고 학년의 데이터 첫 번째 d3셀을 클릭하되 d10에 있지만 3,4,5,6 고급 필터에는 d10만 고정하는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게요. 조건부 서식일 때는 d10을 고정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고급 필터에서는 그냥 셀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시려면 d10에 있습니다. 라고 d10만 딸락이온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1이고 그 다음 현재 강의수가 있는 현재 강의수 f3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f10을 고정하셔도 되고요. 그 값이 현재 강의수의 90% 위치의 백분율 수보다 크거나 같은,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 위치에 해당한 백분율 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함수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percently라는 함수가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per, per, 그 다음에 percently. 아래쪽에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per, c, e, n, t, i, l, e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범위를 물어봅니다. 범위는 현재 강의수에서 90%에 해당한 값을 구할 거니까 현재 강의 f3부터 f32를 선택하되 이 영역은 하나하나 행이 달라지면서 고급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percently를 구할 위치는 동일합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90%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90% 그 다음 percently 함수 가로 닫아주시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에 대한 조건 작성은 되셨고요. 다음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 아 추출할 필드를 작성 안했네요. 아 다행히 고급 필터 실행하시기 전에 추출할 필드는 강의 코드와 그 다음에 수업 시작일과 강사명과 그 다음에 강의 과목 4개의 필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 j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이제 추출할 필드까지 작성하셨으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고급 클릭합니다. a2부터 h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작성하시고요. j2부터 j3까지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a3부터 h32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클릭하신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20과 강의 코드 4번째와 5번째 글자를 연결한 값과 그 다음 수업 시작의 연도가 같지 않은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20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코드 4번째와 5번째 추출한 값 어떤 것부터 쓸까요? value 함수부터 쓸까요? 는 하시고요. value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고요. 먼저 20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연결하라고 했고요. 강의 코드에 4번째와 5번째 미드 함수 입력하시고요. 강의 코드가 있는 a3제를 선택하되 a열했지만 3456 행위 밑은 달라집니다. 라고 f4, f4 눌러서 a 열만 고정하시고 4번째와 5번째 그러면 4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value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강의 코드와 20과 강의 코드 4번째, 5번째 글자를 연결하는 작업은 하셨고요.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부등호를 마주 보게 하시고요. 다음은 수업 시작일의 연도가 그럼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하고 수업 시작일이 있는 b3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f4, f4 눌러서 b열에 있습니다. 라고 고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하면 체육이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의 주황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옵션 설정을 클릭해서 여백 탭을 클릭하시고요. 가로와 세로의 정 가운데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매 페이지 상단에 그럼 머리끌 바닷글에 머리끌 편집이네요. 상단이라고 했으니까 머리끌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 왼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구역에다가 현재 인쇄 날짜라고 되어 있네요. 인쇄 날짜를 한글로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달력을 클릭하시면 현재 날짜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머리끌 바닷글까지 설정하셨어요. 다음은 인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A2부터 H32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백 탭을 여기서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1.91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용지 여백을 좁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여백에 가서 좁게 선택하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여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백 탭에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커서를 B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코드와 코드와 수업 시작일을 이용해서 강의 코드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 뒤에다가 두 문자에 하이픈 기호를 삽입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M110K5라고 되어 있으면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두 글자 2019면 19라는 데이터만 가져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넣는 거네요. 어떤 걸 먼저 할까요? 네. 우리가 어떤 게 쉬우세요? 연도를 추출한 다음에 오른쪽에 두 글자는 좀 쉬우신가요? 네. 는 한번 해볼게요. 연도 추출하는 건 아신가요? 이열함수 아시죠? 가로 여시고요.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하겠다. 그러면 2019라는 값이 구해주고 뒤에는 두 글자만 필요하니까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라이트 그 다음 끝에 가서 신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제 19라는 숫자는 구해놨고요. 얘를 강의 코드 중간에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두 글자의 앞뒤에 하이픈을 이용해서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1 다시 여기다 넣는 거예요. M1 다시에 그러면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요. 리플레이스 올드 텍스트는 코드에 가서 텍스트를 가져오는데 신표 몇 번째 시작해서 M1 다음이면 세 번째 시작해서 신표 몇 글자 글자 수는 그냥 새롭게 넣는 거라서 0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신표 그 다음 어떤 글자를 넣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추출한 두 글자에다가 앞뒤에다가 빼기를 붙이실 거예요. 그럼 앞뒤에 빼기를 붙이기 위해서 큰 따옴편 묶어서 빼기 M% 연산자 맨 끝에 가서 M% 연산자 그 다음 빼기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런 글자를 넣겠다라고 작성해 놓으셨던 데이터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강의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1의 학년과 강의 과목과 표 2의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G3부터 G32의 영역에다가 학년과 강의 과목에 따른 수강료 할인율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할인율을 가져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할인율이 20%입니다. 15%입니다. 10%입니다. 라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건데요.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컵을 사용하실 거고요. H룩컵에서 중1, 중3 중1에 해당된 데이터를 찾을 거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매치암을 통해서 구하시는데 이 매치암을 통할 때 앞에 있는 강의 과목에 따라서 좀 다룹니다. 0에 대해서는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요. 0이 아닌 데이터는 무조건 다 두 번째에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에서 이해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먼저 는 하시고요. 우리는 H룩컵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H룩컵 입력합니다.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거는 중1이라는 학년을 가지고 찾겠습니다. 신표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첫 범위를 중1, 중2, 중3이 들어갈 수 있도록 B35부터 D37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H룩컵은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행의 번호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행의 번호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강의 과목을 가지고 신표 어디에 가서 강의 과목 표에 가서 영어인지 아니면 나머지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36부터 A37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 수학, 국어 딱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올 거면 정확히 일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딱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고요. 내림차순이 되어 있어요. 가, 아, 야, 어여 순서에 따라서 내림차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국어도 영어 그 같은 기역, 니은, 리을, 디그리, 오름차순이고요. 반대로 된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한글이지만 내림차순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면 영어일 경우에는요. 1이라는 값이 반환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일 경우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추출된 결과는 1이에요. 두 번째 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영어가 아닌 다른 감옥은 2라는 값이 구해지면 세 번째 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더하기 1이 되셔야만 정확한 위치에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H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한번 해보시면 할인율 따로 뭐 계산하라고 되어있지는 않고요. 할인율만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중1의 국어를 보시면 중1의 국어는 20%가 아니라 30%가 되겠죠. 중2의 영어이니까 15% 맞게 찾아왔구나라고 확인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왼쪽에 현재 강의수와 전체 강의수를 이용해서 K3부터 K32 영역에 진행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를 나눈 값이 0.8일 때는 삼각형 모양을 8개를 표시하고요. 80%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분율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형식까지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신생강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오류가 있는 경우는 나중에 수정할게요. 우선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글자부터 몇 글자인지 좀 표시하는 작업을 좀 할까요? 네, 그러면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리피트 리피트는 텍스트 문제에서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누르신 다음에요. 문제 표시되어 있는 기호를 찾습니다. 다음 심표 몇 번 반복할 건지 숫자를 넣으래요. 숫자는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의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로를 좀 묶어 볼까요?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전체 강의수가 여기 있네요. 5 나누기 7 하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요. 9 나누기 5 나누기 7 하면 0.몇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리피트가 개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100분을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야만 몇 개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를 한번 닫아 볼게요. 그리고 리피트에 대해서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 보시면 우리 계산을 해 볼게요. 지금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로 계산을 안 하려고 5 나누기 7 하면 이렇게 누르시면 0.714가 나오잖아요. 0.714에다 곱하기 10을 하면 7, 7이라는 값이 구해지니까 삼각형의 개수가 7개가 채워졌고요. 아래로 쭉 확인해 보시면 값이 구해지고 중간에 오류가 있는 거는 좀 이따 수정하실 거고요. 여기다 곱하기 10을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10 하시면 7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우리는 앞에 있는 정수만큼 7개, 5개 이렇게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표시하셨고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값을 표시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뒤에다가요. 80%, 55%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txt 아까처럼 동일하게 h3 나누기 j3을 값을 나눈 것을 0.0% 100분율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71.4% 라고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이렇게 이제 퍼센트까지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중간중간 오류가 있었잖아요. 이 오류가 있는 부분에다가는 신생강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수정할까요? 는 다음에다가요. if error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끝에 가서 신표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신생강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를 찾아서 오류가 있었던 곳에는 신생강이라고 문제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 입력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repeat 함수 사용했고 텍스트 함수 사용했고 if error와 m% 연산자 이용해서 함수식을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4번은 사용자 정의 함수이네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visual basic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입력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fnb고 입력받는 값은요. 현재 강의수와 그 다음 수강인원을 입력받습니다. 다음 if 만약에요. 수강인원과 수강인원 나누기 슬래시 현재 강의수를 나눠서 그 값이 2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된 그렇다면 우리는 fnb고에다가요. 강의 증설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5 이하이면 조건을 똑같이 작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눌러서 if 대신에요. else if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또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문제를 제가 띄엄띄엄 봤어요. 셀렉트 케이스 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셀렉트 케이스 if 구문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저 쓰신다 하면요. 이왕 설명드린 거 if 구문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해서 강의 폐강이라고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else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악성하시면 돼요. if 구문일 때는 and if라고 구문을 닫으시면 되죠.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셀렉트로 좀 수정해 볼게요. 셀렉트 케이스 입력받는 값은 오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수강인원과 현재 강의수를 나눈 값을 가지고 네 알겠어요. 그 다음 그 값이 케이스 이즈 20보다 그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fn 비고에다가 강의 증설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아까 여기 작다라고 표현 안했네요. 이하라는 표현 안했네요. 작거나 같다 5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했어야 되는데 else if의 수정을 마저 못했었네요. case is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2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물어봐서요. 5 이하입니까? 작거나 같다 5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강의 폐강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case else라고 하시고요. case a se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if 구문 대신에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select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써도 됐었는데 굳이 있는 거를 수정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를 나눴고요.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강의 증설 그렇지 않다면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강의 폐강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맞게 했나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했고요. 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커서를 비고란에 갖다 놓고요. L3에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서 사용자 정의에 가서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현재 강의 수 그 다음에 수강인원 H3 I3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함수 계산작업 4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아래쪽에 와서 순위 1등, 2등, 3등 감옥,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해당한 강사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표시할 데이터는 강사 이름이에요. 는 하시고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합니다. 인덱스 우리는 강사명을 찾아다 표시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열을 하나만 지정하셨기 때문에 행의 위치만 필요하시고요.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와 라지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매치함수 먼저 첫 번째 매치 그 다음에 첫 번째 큰갑 라지함수를 통해서 위치를 지정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국어인지 영어인지 수학인지 그 다음 네 그거에 대해서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전체 강의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었습니다. 감옥이 국어인지 영어인지 수학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국어와 같습니까? G35와 같습니까? 35 H35 I35 F4 F4 눌러서 35행을 고정시키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국어에 해당한 전체 강의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전체 강의수 지정하시는데 F4 눌러서 절대참조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범위예요. 범위 그쵸?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첫 번째로 큰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 F36 세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 기용하시면 되고요. F36 F37 F38 F10에 있다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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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F10만 고정시켜 보시고 가로 닫고요. 그럼 이제 국어 감옥의 전체 강의수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했어요. 그 값이 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건과 전체 강의수만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뒤에 가서 컨트롤 V 이 영역에 가서 그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Shift 엔터 누르시면 국어에 전체 강의수가 가장 많았던 강사명은 황수경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해주면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은 분석 작업에 데이터가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작성하시는 거고 작성된 그림을 봤더니 위치가 B4셀 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4셀 클릭하시고요. B4셀 클릭하신 다음 피버 테이블 작성 들어갑니다. 외부 데이터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C드라이브에서 커말 1급 설치해 놓으셨던 기출문제에 가셔서 학원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학원 안에 있는 테이블에 서초점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가져올 데이터는 학년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 강의 과목도 필요하시고요. 수업 시작일도 필요하네요. 순서야 뭐 가져온 순서야 그냥 아무렇게 그림을 보시고 필요할 때만 하나씩 추가하시면 되니까 순서는 지금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수강인원의 평균이니까 수강인원도 필요합니다. 필드를 더블클릭하셔서 가져오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피버테이블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학년이 행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수업 시작일을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강의 감옥을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강인원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수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테이블 형식부터 표시할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일단은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수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 현재 월과 분기와 연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와 연은 필요하지 않겠죠. 월만 표시할 거니까 선택을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수강인원 합계 수강인원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B4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고 그 다음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해서 형식을 숫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숫자 선택하시고 천단위 구분교가 따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피벗 타일을 보통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에 가셔서 11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1 이렇게 선택하셔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데이터 도구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 모든 선택 지소를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데이터는 강사명과 학년을 기준으로 강사명과 학년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한개 중복되어 있었나봐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은 첫번째 작업하시기 전에 정렬이 되셔야 하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합니다. 정렬 기준은 첫번째 네 첫번째 잠시 첫번째 기준은 지금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학년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고요. 오름차순 다시 한번 기준을 추가하시는데요. 두번째는 같은 학년 학년 안에서 전체 감옥에 대해서 감옥에 대해서 강의 감옥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그래서 학년과 강의 감옥 일단 첫번째는 학년 같은 학년 안에서 강의 감옥으로 오름차순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그룹할 항목은 학년을 선택하고 학년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평균을 구하는데 수강 인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두번째 같은 학년 안에서 강의 감옥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수강 인원이 아니라 전체 강의 수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평균과 개수가 같이 표시가 될 거라서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부분합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에 부분합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요. 첫번째 평균 수강생 계열을 선택하셔서 평균 수강생 계열을 선택하고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평균 수강생 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고 보조축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빠른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10을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요. 차트 제목은 강사별 강의수와 평균 수강생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제목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왼쪽에 강의수 오른쪽에 수강생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세로와 보조 세로를 체크합니다. 기본세로의 축제목을 강의수라고 쓰시고요. 오른쪽의 축제목은 수강생 이라고 쓰십니다. 왼쪽의 강의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옵션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수강생을 선택하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차트 제목과 축제목은 나오셨어요. 다음은 법내 위치를 위쪽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내 위치를 위쪽으로 수정하시고요. 차트 요소에서 법내 위쪽 차트 영역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에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도형 스타일을 색 윤곽선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 윤곽선의 주황 강조 2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달 강의수가 있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위쪽에 있는 그림으로 워크시티에 삽입된 클립아트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이달 강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시면 선택한 막대의 그림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제시된 그림과 좀 다르죠.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달 강의수를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체육임이 선에 체육이 안쪽에 채워지는 부분에 그림 또는 질감 체육에 대해서 지금은 늘려서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쌓기를 선택하셔서 차곡차곡 쌓아서 그림을 채울 수 있도록 선택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차트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문자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C6부터 C3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문자 뒤에다가 강사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클릭하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현재 입력되어 있는 형식 문자 뒤에다가 강사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필요하는데 골뱅이 입력하시고 우리가 표시할 강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문자 뒤에 강사가 붙여지는데 한 칸에 스페이스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강사를 입력하실 때 한 칸 정도 띄워서 입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 서식 다시 한번 가서요. 한 칸 띄우고 강사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비어있는 아무 데나 셀 하나 클릭하시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P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문자 서식을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단추의 텍스트도 문자 서식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 입력합니다. 다시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구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숫자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G6부터 G35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숫자가 100 이상이면 파랑색의 영명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갈게요.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무조건 조건을 작성하실 때 색깔이 먼저입니다.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랑이라고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이 수강인원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크거나 100 같다 100 그 다음 영명 형식을 입력하는데 영 다음에 명자 붙여서 입력하시구요. 세미콜론 두 번째 50 이하이면 빨간색이네요. 색깔을 빨강이라고 넣으시구요. 그 다음 50 이하 작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 형식은 동일하게 영자 입력하시고 명을 입력하시구요.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영명 이라고 표시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셨다면 50 이하 인가요? 이하 이하이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넣으셔야 되구요. 미만이라고 하면 그냥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구요. 50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서식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는 이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구요. 위치가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숫자 서식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숫자 서식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세 번째 기타작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수강인원을 선택하신 다음 더블클릭합니다. 첫 번째 수강인원 폼이 나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수강신청 폼이 나올 수 있도록 수강신청.show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을 선택하시고 수강인원 폼을 선택한 다음에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코드보기에 눌러서 개체는 유저폼 프로시저는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CMB 학년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 입력하시구요. 위치는 J5부터 J7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CNB 감옥이죠. CNB 감옥도 연결할 행위 데이터는 로우소스 그 다음 K5부터 K8까지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성별은 OPT 남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루 트루 값으로 바꿔주시구요. 초기화 작업은 하셨구요. 다음 두번째 어떤게 더 쉬울까요? 세번째가 더 쉬울까요? 세번째 문제 첫번째 문제 또 안 끝났네요. 초기화 작업까지 하셨어요. 프로시절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수강인원 신청폼에 감옥 CNB 감옥을 선택하면 선택하면 강사명 감옥을 선택하면 강사명 영역의 데이터가 좀 달라지게끔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강인원을 선택하는데 여기에서요 CNB 감옥을 선택하면 여기 선택하는 감옥에 따라서 강사명이 다른 데이터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시구요. 우리 코드보기 가겠습니다. 감옥이 체인지 바뀌었을 때 문제에서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셀렉트 입력하겠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CNB 감옥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요. CNB 케이스 선택한 감옥이 CNB 감옥에 선택한 감옥이 과학이면 CNB 강사명에 연결할 로우소스는 문제에서 L5부터 L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5부터 L7 영역이라고 작성하시구요. 같은 방법으로 감옥만 조금씩 바꿔주면 되겠죠. 과학이 아니라 두 번째 국어이라면 국어라면 8부터 10 그 다음 수학이라면 L11부터 13까지 그 다음 영어라면 영어라면 14부터 숫자 입력하시구요. 셀렉트 문을 사용하시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오늘 첫 번째 문제 상당히 길었어요. 두 번째 문제보다 더 쉬운 게 세 번째 지금 세 문제 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쉽습니다. 종료 버튼 클릭했을 때 F2 셀에다가 F2 셀에다가 날짜 현재 작업하는 시간을 제한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트 입력하시면 되구요. 표시한 다음에 언노드 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버튼 하셨구요. 이제 다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폼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요. 등록을 누르시면 데이터 입력할 건데 기준이 P5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에요. 6행에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5를 해서 행의 위치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I range 기준을 P5 셀로 잡았을 때 current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현재 연결된 개수가 하나니까 더하기 5를 해서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I, E에다가는 TXT 이름에 있는 값을 입력하실 거구요. 그 다음 좀 동일한 거라서 복사했구요. 3 4 5 6 7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7까지 복사하겠습니다. G열 까지 데이터를 입력할 거고 세 번째는 CMB 학년이네요. 학년 그 다음 네 번째는 D열은 CMB 감옥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사명 CMB 강사명 다섯 번째는 강사명까지 첫 번째 F열이 되는 거죠. F열에는 수업시간을 VAL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치 데이터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VAL TXT 수업시간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일곱 번째는 옵션 단추에서 남을 선택했을 땐 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만약에요. OPT 남이 True 값이라면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일곱 번째에다가 남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우리는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작성하고 또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 수강신청 이름 홍길동 학년 여기 선택할 수 있죠. 중1 감옥 국어 영 그 다음 강사 하나 선택하시구요. 수업시간 다섯시간 이렇게 오라고 입력했구요. 여라고 입력하시고 등록 한번 해보시면 제시된 그림에 같이 데이터가 이름과 학년과 국어 강사명 시간 성별까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클릭하시면 수업시간